인물로 읽는 성경 오늘은 빌라도 총독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폰튜우스 파이러트 혹은 본디오 빌라도 식민지 종주국 로마 제국이 유대지방에 파견한 행정관 예수님을 재판하고 고문하여 십자가형에 넘긴 이 사람의 이름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고백되는 언제 어디서나 기억되고 있습니다 325년 콘스탄틴 황제의 여름별장이 있던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 아래에 있는 작은 도시 니케아에 모인 교부들의 모임인 제1차 에큐메니칼 공유에서 작성된 신경에는 아직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81년 콘스탄티노프레스 열린 공유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순환당하신 연대를 확정하기 위하여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연대를 규정할 때는 당대의 황제 이름 예수님 시대의 노마 황제 이름은 티베리우스였죠 그는 14년에서 37년까지 통치했습니다 특정한 연대를 규정할 때 당대의 황제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음을 고려하면 식민지였던 유대 지역의 일개 지역 행정관의 이름을 거명한 것은 매우 예외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노마 제국으로부터 내란죄로 고발을 당해 정치범으로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초대교회가 노마 제국의 탄압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1차적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돌림으로써 노마 제국의 책임을 희석하려는 교회의 의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금서만이 아니라 외경으로도 분류되는 니고데모 보금서 빌라도 행전, 가말리엘 보금서 등 외경에서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곱트 교회는 빌라도를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도구로 사용된 성인으로 심지어는 추대하고 그리스 종교에서는 10월 27일을 빌라도의 아내를 위한 축일로 봉헌한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책임을 오롯이 유대인에게 돌리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381년 박해를 받던 종교에서 이제 제국의 국가 종교가 되어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로마 제국에 돌린다는 것은 여전히 교회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아니라 지방행정관 빌라도의 이름을 빌려 예수님의 죽음 연대를 결정한지도 모릅니다 그나 교회가 예수님의 죽음의 정치적 성격 곧 내란죄로 고발을 당해 제국의 정치범의 처형 방식인 십자가형을 예수께서 당하셨다는 사실을 신앙 고백으로 전승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정치적 성격을 확인해 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라도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빌라도는 한편으로는 매우 우유부단하고 변덕스러울 뿐만 아니라 매우 기회주의적이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고 예수의 피에 대하여 나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죠 그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쉬게 하여 넘겨주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고 또 잡혀온 예수가 대제사장들의 고발 내용처럼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예수를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준 충분히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을 싫어했던 빌라도는 자신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예수님에게 자신은 격려했고 아주 맞득잖아 하면서 너는 나에게 얘기를 하지 않는구나 내가 너를 풀어줄 권력도 십자가에 못 박을 권력도 나에게 있음을 모르는 것이냐 자신의 총독으로서의 권력을 과시하기도 하죠 또 십자가 위에 쓴 문구를 바꿔달라는 유대 고위 제사장들의 요청에 그는 아주 냉소적으로 차갑게 잘라 말합니다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십자가 위에 부착된 명패에 기록된 죄명은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율법을 모독하고 나무에 달려 죽는 저주를 받은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말하면서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 곧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는 요청을 단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식민지 총독으로서 보인 자만감과 유대인에 대한 비웃음의 방식이었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종교 철학자였던 휠로는 빌라도를 유대인들이 신성모도로 여기는 행동을 한 사람으로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헤롯 궁전에 금칠한 방패를 설치하여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에게 헌정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그는 고집스럽고 변덕스럽고 게다가 잔인하기까지 한 비열하고 성마른 자로 필로는 빌라도 총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는 빌라도가 갈릴리아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은 사실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빌라도는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이 무죄라고 생각했고 세 차례나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다고 놓아주려고 아주 애썼다고 힘썼다고 보도합니다 빌라도의 아내 클라우디아 프로콜라라는 지난밤 꿈자리가 너무 사나웠다며 예수를 처형하면 안 된다는 말을 전하기도 하죠 그런 예수를 친신문화 했지만 그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제목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으며 사용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매질을 한 후에 예수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중들의 마구 우기는 큰 소리를 못 이겨 결국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 형에 넘겨주었죠 이른바 모함과 선동이 사법정의를 이긴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주장은 노마 제국의 권력을 위협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를 움직인 것은 예수가 갈리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선동했으며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내란죄로 고수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로마 법전에 따르면 내란죄는 로마 제국의 신민과 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기원전 46년에 제정된 내란 방지법에 의하면 이런 범죄 행위는 죄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십자가형 혹은 화형에 처해지거나 아니면 짐승들에게 물어뜯겨 죽는 방식으로 처벌되었다고 합니다 갈리리아 지역은 사실 아주 매우 빈번하게 로마 제국에 대한 조세저항운동과 아주 크고 작은 정치적 소유가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도 그런 저항운동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빌라도는 이 귀찮고 짜증스러운 재판을 굳이 막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갈리리아가 헤롯 안티파스 관할 지역인 것을 알고 그에게 예수를 보내죠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 탄생 후에 어린 아기들을 죽인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기원전 4년부터 39년까지 갈리리아와 베리아를 통치한 분봉왕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동생 헤롯 필리포스의 아내 헤롯 대왕을 빼앗은 것 때문에 세례자 요한의 질책을 받았고 헤롯 대왕의 딸이 춤을 춘 값으로 세례자 요한을 죽인 인물입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던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특히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고도 합니다 헤롯은 여러 말로 물어보았으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셨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자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한 후에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의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식민지 종주국인 노마 제국의 지방총독과 노마 제국의 빌부터 세 지역으로 분할 상속된 한 지역의 분봉왕 처지엔 헤롯 게다가 빈번히 조세저항운동과 정치적 소유가 일어나 지역 치안을 담당한 빌라도를 괴롭히는 갈릴레아 분봉왕 헤롯과의 사이가 좋았을 리가 없겠죠 그러나 선동된 군중과 있을 수 있는 소유를 예수라는 희생양으로 무마할 수도 있다는 같은 생각을 생각이 이 둘을 친구로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헤롯이 여러 말로 물어보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지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도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않으시고 빌라도가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느냐 물으면서 그에게 답변을 요구했지만 예수께서는 단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종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침묵하신 것일까요 대지사장들의 근거 없는 고발에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혔기 때문일까요 헤로스의 조롱과 모독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채찍고문으로 신문 전에 이미 온 몸이 무너져 내려 말할 힘도 없었기 때문일까요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자세 옷을 입힌 후에 유대인의 왕 만세를 외치는 병사들에게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는 온갖 수모를 당했기 때문일까요 노마제국의 법을 정의롭게 집행해야 할 빌라도의 그 우유부단하고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경멸스럽기 때문일까요 대중의 선동과 소요에 대한 두려움 총독으로서의 자기 평판이 나빠질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할 총독이 스스로 노마의 사법정의를 파괴한 것을 알고 더 이상 사법정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사실을 다루고 판단해야 할 재판관인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은 것은 사실 답변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비아냥거리는 것임을 예수께서 아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류구원 교획이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한 과정임을 수용하고 순종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서유럽의 멸망이라는 책을 쓴 오스발트 슈펭글러는 예수가 빌라도 앞으로 끌려 나갔을 때 그곳에서는 사실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가 화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직접 맞서 있었다 경악스러울 정도로 선명하고 압도적인 상징성을 가진 이 장면은 세계사를 통틀어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이는 제국의 권력을 대변하는 빌라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가 맞선 것이죠 사실의 세계가 그리고 진리의 세계를 재판하고 지상의 왕국이 영원한 왕국에게 판결을 내린 사건 이것이 빌라도의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빌라도의 재판은 재판이 아닙니다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고 고발 내용의 사실 여부도 검증되지 않았고 피고의 변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의 거짓 고발과 또 매수되고 선동된 대중 노마 총독의 교활한 정치적 판단이 결닥한 사법살인을 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대중 빌라도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도 진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기득권의 안정과 현상 유지를 위한 희생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권력 더군다나 생사 여탈권을 가진 권력자에게 힘없는 사람이 흔히 취할 수 있는 선택인 굴종, 타협, 저항 혹은 경멸, 연민의 정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의 현실을 과대평가도 그렇다고 과소평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의 현실을 그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통치자들이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간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을 것을 예견하셨고 사람들이 제자들을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을 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라고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온갖 영화를 차려입은 솔로몬도 들의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했다고 생각하신 예수님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만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헤롯이 그를 죽이려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너는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나는 오늘도 내일도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길은 사실의 세계가 아니라 오직 진리의 세계에서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라며 침묵으로 일관하는 예수님을 향해 내뱉듯이 자기 권력을 과시하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얻지 않아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오 세상 권력의 현실을 충분히 인식한 그러나 세상 권력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는 믿음 사실의 세계가 진리의 세계를 재판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마지막에는 진리의 세계가 사실의 세계를 심판한다는 믿음을 가진 분만이 취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세상 권력과 기독권을 지키기 위해 법의 이름으로 취해진 사법살인의 역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새로운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법살인의 희생자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셨고 마침내 진리의 세계가 사실의 세계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여 억울하게 죽임당한 모든 희생자들의 소망이 되신 것이죠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맙시다 박해를 당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죽음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하울의 이 권면을 받아 주님 우리도 낙심과 원망이 아니라 소망과 감사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